내가 죽였어요. 이제 그 사질로 하는 사람은 너와 당신 둘이 된 거예요. 됐죠? 굿 러브. 아는 거네. 동영상이 우리한테 넣은 걸. 별장에 핸드폰만 갖다 놓은 거 아니야? 우리 주적 다 돌리려고? 천나나 스타일이 아니에요. 도망 안 가고 거기 있을 거예요. 지금 천나나가 있는 곳은 엄마가 죽은 곳이에요. 자기가 살인을 한 장소기도 하고요. 만일이 사태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해요? 닦아요? 안에 있는 게 확실한 거야. 어디세요? 영장 발급됐습니다. 일단 저희랑 같이 가시죠. 할 얘기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. 왜? 왜 내가? 난 아니야. 정의주는 천상우가 죽인 거라고. 네가 아니라 천상우가! 난 정의주를 살리려고 했어. 난 정의주를 살리려고 했다고. 정의주 그냥 죽여! 당신 대대 논손 살 만큼 안겨줄 테니까! 정의주 그냥 죽여! 나머지 뒷터리는 최 과정에 알아서 살 테니까. 그러니까 기동재 당신은 그냥 죽이기만 하면 돼. 알았어? 네가 살 방법을 가르쳐줄게. 이걸 경찰에 가져가. 그럼 경찰이 널 보호해 줄 거야. 내가 너 살려주는 거야. 대신 넌 나를... 내 정의주 그냥 죽어. 내 정의주 그냥 죽을 때. 내가 obligation 치기를 해. 나는 나를 둬. 나는 나를 짓기지 못했다는 거야. 이 노트북에 있는 문서를 네 메일로 청와대에 보내. 네? 이 정도는 우태호와 네가 감사해야지. 이게 있어야 네가 살 수 있지 않겠니? 어, 왜? 좀 보자. 할 얘기가 있다. 오늘은 곤란해. 가기는 너무 늦었고. 너 혹시 또 네 애미 뒤진 거개가 있는 거야? 왜? 귀신이라도 불러내서 나한테 저주라도 내려달라고 부탁하게? 대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. 너지. 정희주 걔가 내 앞에서 그 지랄 떨게 한 거 그거 다 네가 시킨 짓이지? 유전이냐? 네 엄마처럼 질활병에 도진 거야? 응? 네 엄마처럼 뒤지고 싶냐, 이 미친년아? 다 됐습니다. 아! 죄송합니다. 복아. 네가 나한테 복아 죄송한데. 오태우 팀장님은 전나나 이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. 저는 용서하지 마세요. 하지만 오태우 팀장님은 용서해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축하드려요. 팀장님은 정말 좋은 아빠가 되실 거예요. 나... 내 집 뭘 본 거니? 행복하시길 빌게요. 행복... 네가 내 행복을 빈다고.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돼? 내가 왜 너 같은 년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? 너는 원래 죽으래였어. 내가 아니라 천상호가 널 죽인 거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야. 내가 pride. 내가 아니야. 내가 아니예요. 내가 아니야. 괜찮으신 거죠? 나 범인으로 만들 자신 있어? 예. 충분히. 해봐 그럼. 선남아, 당신을 정의주 살해와 우태호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이번에도 당신이 틀렸어. 난 아니야. 당신이야. 이번에는 내가 맞아.